월간 김여서 9월 5 시작합니다. 이번 달은요, 비대면 특집입니다. 비대면 마케팅이 뭐죠? 언택트 마케팅이 뭘까요? 고객과 마주치지 않고 서비스나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판매 직원이 소비자바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5월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사무실보다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고객도 만나기 힘들지만 동료도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줌으로 하시면 돼요. 대면 미팅에서 내가 직접 진행하는 비대면 미팅으로 대면해야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직원 미팅이라든가 고객 미팅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하겠죠?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개인 채널을 만들어드려요. 고객의 신뢰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 채널은 기본이고요. 또 브랜드, 개인 브랜드, 판매자하고 브랜드입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가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 내가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코칭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해외 계신 분도 가능하겠죠? 화상회의는요. 회의 주체자는 바로 나가되는 거고요. 내가 주체하고 내가 초대하고 내가 진행하는 직원과 고객과 내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코칭은 비대면인데요. 개인 채널을 만들어드립니다. 아직도 유튜브 채널이 없으세요? 이젠 영상으로 확연시켜주는 시대입니다. 나만의 채널에서 나를 홍보하세요. 브랜드를 만들어드립니다. 신뢰들을 높이고 사용자 리뷰로 선택하는 시대. 대중을 이끄는 내가 되세요. 모든 코칭은 1대1로 진행됩니다. 제가 만나서도 가능해요. 화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곧 성장입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거겠죠? 대면 영업의 시대에서 비대면 영업과 마케팅의 시대로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겨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수업 010-9966-4268 010-9966-4268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한 것 언짓는지 물어보세요.